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 여원입니다. 걸핏하면 감기에 걸리거나 자주 변비나 설사를 하고 배가 더부룩하는 등 원인 모를 질병이나 통증 때문에 고생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런 각종 질병의 원인은 모두 장애 이상에 있다고 하는데요. 장애 상태가 나빠지면 장이 단단해지고 주변 근육이 장쪽으로 끌어당겨지면서 온몸의 근육이 단단해집니다. 근육이 단단해지면 장애 위치가 변하고 혈류와 신경전달이 나빠져 어깨 결림, 요통, 무릎에 통증이 생기고 변비, 설사, 냉증, 불면증과 감기, 당뇨와 암 등의 질병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통증과 증상을 다스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장이 단단해지면서 수축된 근육을 오목부터 차근차근 풀어주는 것인데요. 오늘 소개할 책, 원인 모를 통증과 불쾌 증상은 단단해진 장 때문이다에서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장애 상태는 몸의 말단 부위인 오목, 손목, 발목, 젖꼭지 목, 목, 허리목에 드러나는데요. 오목 긴장 완화법으로 오목을 풀어주면 통증과 불쾌 증상이 해소되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질병과 통증의 원인이 장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오목 긴장 완화법으로 부작용 없이 통증과 증상을 다스릴 수 있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여러분은 혹시 이런 증상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래서 걸핏하면 감기에 걸린다. 자주 변비나 설사를 한다. 자주 배가 더부룩하다. 냉증이 있다. 몸이 나른하다. 불면증이 있다. 부종이 있다. 어깨 결림이 잦다. 오십견이 있다. 요통이 있다. 무릎통증이 있다. 생리통이 심하다. 혹은 당뇨병, 뇌졸중, 암, 우울증, 신경증. 이런 질병에 걸릴까 봐 조마조마한가? 이와 같은 질병의 원인은 모두 우리 몸속 기관 중에 한 곳에 집중되어 있다. 질병의 원인이 집중되어 있는 한 곳은 바로 장이다. 장에 이상이 생기면 몸의 통증과 불편하고 불쾌한 증상이 나타난다. 몸 곳곳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전국에서는 물론이고 때로는 외국에서도 찾아오는데 동양인이든 서양인이든 그들 대부분에게서 발견되는 공통점이 장의 이상이다. 그들의 몸을 살펴보면 아랫배가 몹시 단단하거나 너무 부드럽거나 무척 차갑거나 아주 땡땡하다. 이런 사람들은 틀림없이 몸의 어딘가가 뻐근하거나 당기거나 나른해서 어깨 결림, 요통, 무릎 통증 등과 같은 증상에 시달리거나 관련 질병을 앓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소화불량, 권태감 따위로 불편을 겪기도 한다.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통증과 불쾌한 증상은 장의 이상, 특히 단단한 장과 관련이 깊다. 이러한 결론은 내가 지금까지 3만 명 이상의 고객들을 치료해온 경험을 토대로 끌어낸 것이다. 장이 단단하다는 게 무슨 뜻이지? 장 때문이라고 하면 음식을 바꿔야 한다는 말인가? 이렇게 의문을 품을 수도 있다. 그리고 누군가는 장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장 주무르기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장이 단단하다고 해서 함부로 장을 주무르는 것은 위험이 따르는 행위이다. 먹을거리를 바꾸는 것도 하나의 수단이기는 하지만 이 책에서는 나의 치료 경험을 토대로 한 방법을 소개하겠다. 내가 전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이용하면 장이 지닌 본디의 부드러움과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 이러한 치료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 몸의 다섯 군데의 목, 즉 오목을 부드럽게 풀어주기이다. 우리 몸의 오목이란 손목, 발목, 젖꼭지목, 목, 허리목, 잘록한 곳을 가리킨다. 장을 직접 만지지 않고 몸에 있는 오목을 이용해 단단해진 장을 원래 상태로 되돌린다. 이것이 지금부터 이 책에서 배울 방법이다. 오목을 풀어서 단단했던 장을 풀어주어 유쾌한 상태를 되찾을 수 있으면, 즉 장이 정상적인 탄력과 부드러움을 되찾고 올바른 위치로 돌아갈 수 있다면 온몸이 긴장을 풀고 자연치유력을 발휘함으로 통증과 불편하고 불쾌한 증상은 모두 사라질 것이다. 암은 장의 상태가 나빠져서 생기는 병이다. 장은 우리 몸에서 부피가 가장 크면서 신경계까지 관장하는 귀중한 장기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의 기능이 나빠지면 여러 가지 질병은 물론이고 통증, 불편하고 불쾌한 증상이 생긴다. 누구나 다 아는 질병인 암은 여전히 사망 원인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암세포 자체는 누구에게나 존재하며, 비정상적으로 활동한 암세포가 악성으로 변해 다른 세포에도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암이다. 암세포가 악성이 되게끔 재촉하는 3대 요인은 저혈류, 저체온, 저산소이다. 그리고 이런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은 불안, 두려움, 징후의 감정이다. 스트레스가 위와 장에 온다고들 하는데 사실은 감정이 내장에 쌓여가는 것이 스트레스다. 부정적인 감정은 교감신경을 늘 긴장하게 해서 말초신경을 수축시킨다. 그 결과 혈류가 부족해지고 자연치유력이 저하됨으로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해버린다. 암과 체온의 관계는 이미 알려진 바와 같다. 즉, 체온이 36도보다 낮은 저체온일 때 암세포가 더욱 활발히 활동한다. 다시 말해 암에 걸릴 때는 깨끗한 혈액이 장에서 만들어지지 않기에 혈류가 불충분하고 근육도 활성화되지 못해 체온이 낮아진다. 산소가 세포에 충분히 공급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장이 활력을 되찾아 깨끗한 피를 만들어내면 혈류가 촉진되어 근육도 활기차게 움직임으로 온몸에 혈액이 돌게 된다. 이 과정에서 열이 생겨 체온이 오름으로 암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암은 무서운 불치의 병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나는 이런 견해에 의문을 품고 있다. 왜냐하면 암은 낫는 병이다라고 단정짓는 의사도 있고 암은 완치되는 병이다라고 공표한 외국의 여러 연구기관도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웃으니까 암세포가 사라졌다는 사례도 많아졌으며 생활 방식을 바꾸었더니 암이 없어졌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내 주변에 많다. 장에서 만들어진 혈액이 깨끗하고 신선하면 건강한 세포가 강화되고 활성화되므로 설사 암세포가 생기더라도 소멸될 가능성이 크다고 나는 생각한다. 실제로 장의 상태가 안정되면 암세포를 공격해 파괴하는 NK세포, 자연살승세포라는 면역세포의 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의 상태를 안정시키면 암조차 멀리할 수 있다. 신경계의 병으로 파킨슨병이나 루게릭병이 많이 알려졌지만 신경 자체나 관련 있는 부위의 증상에 시달리는 사례도 많다. 이러한 증상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은 자제하고 인내하고 노력하고 경쟁하기 위해 배에 힘을 주고 버티는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이다. 배에 힘을 주고 참고 견딜 때는 장이 심하게 긴장에 오그라들기 때문에 다른 장기가 지나치게 긴장하고 수축한다. 이런 현상이 현류나 신경전달에 영향을 끼친 나머지 신경증, 로이로제가 나타나는 것이다. 장의 길이는 보통 6에서 7.5미터다. 그런데 장이 지나치게 긴장하고 수축하면 놀랍게도 2에서 3미터까지 짧아진다. 이런 상황이라면 장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배에 힘을 주고 버티는 행위는 이 정도로 심한 스트레스를 장에 쌓이게 한다. 상상해보자. 혈관도 신경도 실 또는 빨대 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 잡아당기면 늘어나는 성질도 있다. 그런 혈관과 신경이 늘어나 길이가 길어지면 자연스레 가늘어져 혈액이나 신경전달물질의 전달상태가 나빠짐으로 기능이 약해진다. 게다가 장이 단단해져 긴장하고 수축되면 그만큼 장 주위의 장기와 근육도 장쪽으로 끌어당겨진다. 이는 혈관과 신경도 마찬가지다. 끌어당겨져서 길이가 늘어나 제 기능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작용을 할 수 없다. 이런 상태로 수십 년 동안이나 지내면 이내 몸이 포기해버린다. 파킨슨병이나 루게릭병이 발병하는 나이를 보면 50대부터 조금씩 늘어나다가 60대 이상에서 집중적으로 많아진다. 직장과 가정에서 스트레스를 무척 많이 받아서 장이 오므라들 정도로 배에 힘을 주고 억척같이 버텨왔기 때문에 생기는 병이라고 할 수 있다. 배에 지나친 긴장을 풀어 장본디의 부드러움을 되찾게 하면 자연스럽게 몸 전체도 이완되어 신경증이 사라진다. 장 마사지가 위험해질 수 있는 이유 장이 단단해지는 것은 대단히 무서운 일이다. 장은 길이가 6에서 7.5미터인데 이 숫자는 수장의 길이만 잰 것이다. 대장을 포함하면 7.5에서 8.5미터나 된다. 이 정도로 기다란 장이 자그만 아랫배 안에 들어있는 상태를 마음속으로 그려보라. 아랫배 안이 꽉 차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스트레스 따위로 말미암아 이 기다란 장이 지나치게 긴장되어 오그라들면 당연히 장 주변을 둘러싼 근육도 끌어당겨져서 형태가 변해간다. 그뿐만이 아니다. 근육이 당겨져 굳는다는 것은 그것을 통과하는 혈관, 피아조직 속의 신경과 림프관 등 온갖 기관이 장 쪽으로 당겨진다는 뜻이다. 결국 골반의 모양마저 변해서 몸의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기울거나 혈액순환이 불량해지고 결국 통증 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단단해진 장을 풀어서 탄력과 부드러움을 되찾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면 그럼 장을 주무르면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건강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장 마사지라는 방법을 알고 있을 것이다. 장 마사지란 장의 위쪽부터 아래쪽으로 직접 주물러서 변을 배출하게 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신체를 전문적으로 진찰할 수 없는 사람이 장을 직접 마사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왜냐하면 마사지의 대상이 우리 몸에서 가장 소중한 장기이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는 장기를 조심성 없이 주무르는 행위는 위험하다. 더욱 위험천만한 것은 긴장된 부분을 주물러서 갑자기 현류가 좋아지면 그 부분에 가스가 차서 압박을 받기 때문에 장폐색, 창자 막힘 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나는 시술할 때 통증이 있는 부위에는 손을 대지 않는다. 통증을 느끼는 곳은 지나치게 긴장된 나머지 근육이나 근막, 힘줄 등이 수축되어 있다. 그런데도 그 부분을 강하게 자극하면 근막이나 근섬유가 손상되어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 예를 들어 마사지를 받은 다음 날 후유증으로 몸이 아파서 움직일 수 없었던 경험은 없는가? 그 이유는 땅김이나 결림 등으로 염증이 생긴 부위를 직접 마사지해 현류를 쓸데없이 좋아지게 함으로써 염증을 더욱 심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통증의 종류에 따라서는 아무런 처치도 하지 말아야 할 경우가 있으므로 몸의 반응을 단편적으로 생각해 마사지를 최고의 치료수단인 양 여기는 것은 좋지 않다. 참고로 말하면 두통이 있을 경우에 머리를 심하게 마사지하면 뇌로 가는 현류가 촉진되어서 의식이 흐리멍덩해질 수도 있다. 요즘 두피 손질을 주로 하는 헤드스파가 많은데 잘 알다시피 그런 곳에서는 먼저 가슴골 부근을 확실하게 마사지한 뒤에 머리를 주물러서 응어리 같은 것을 풀어준다. 그 이유는 가슴골 근처부터 머리까지 연결되는 부분에서 혈액과 림프가 잘 순환되도록 해놓지 않으면 머리를 마사지했을 때 목 부근에서 현류가 막혀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면 뇌 안에서만 피가 돌게 된다. 목 부근에 현류가 막힌 상태에서 머리 안에서만 피가 잘 돌면 뇌 속에 혈압이 올라서 멍해져 버린다. 이는 혈관이 끊어지기 직전의 상황으로 대단히 위험하다. 그러니 다른 부위의 긴장을 먼저 완화한 뒤에 머리를 마사지해야 한다. 제멋대로 갑작스럽게 머리를 쭉쭉 마사지하는 행위는 위험하기 짝이 없다. 자기 류로 장을 주무르는 것도 위험하다. 장에 직접 손을 대지 않고도 장의 단단함을 없애는 방법을 소개할 테니 반드시 익혀보자. 장이 단단하면 오목도 딱딱해진다. 나는 장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오목, 즉 손목, 발목, 젖꼭지 목, 목, 허리목을 풀어준다. 이 세상에서 내가 처음 주장하는 이 방법은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장기인 장에 직접 손을 대지 않고도 그 부위의 긴장을 풀어서 원래의 부드러움과 탄력을 되찾게 하는 요령이다. 한마디로 장이 단단해지면 오목이 딱딱해진다. 이는 모든 내장, 근육, 힘줄, 골격이 연결되어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어느 한 곳의 장기가 단단해지면 그 부위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뜻이다. 우리 몸은 결코 하나의 근육, 하나의 뼈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예컨대 덤벨을 들어 올릴 때 팔에 무게가 실리면 자세의 균형을 잡고자 힘껏 버티는 발, 다리, 허리, 등, 머리 등 많은 부위의 근육이 서로 영향을 미친다. 물건을 들어 올린다고 하면 팔 근육만 쓴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는 온몸의 근육을 부려야만 들어 올린다는 동작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건전한 일로 몸 전체가 영향을 주고받는 것은 좋지만 건강을 해치는 일로도 서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이 문제다. 장이 단단해지면 그 부분의 근육까지 잡아당겨져 오그라들면서 딱딱해진다. 게다가 골격과 근육이 붙어있는 부위도 전부 장쪽으로 끌어당겨짐으로 몸에 있는 오목이 전부 딱딱해지고 만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온몸이 굳어져간다. 장이 단단해진다. 근육이 딱딱해진다. 말단 부분인 목이 딱딱해진다. 그러므로 이와 반대 순서로 풀어줌으로써 장을 부드러워지게 해야 한다. 오목의 긴장을 풀어준다. 근육이 이완되어 혈류가 좋아지고 탄력이 되살아난다. 장이 부드러워진다. 이같이 단단해진 말단 부위인 목이의 긴장을 풀어줌으로써 골격, 근육, 관절을 자극해가면 그 이완감이 점점 몸의 중심부로 퍼져서 장이 펴질 만큼의 공간이 생겨난다. 그러면 그때까지 바짝 오그라들어 있던 장이 펴질 수 있는 빈틈이 생겨서 혈류가 촉진되므로 수축됐던 부위에 혈액이 통하게 되고 이완이 시작된다. 시술 중에 배에서 꾸르륵꾸르륵 소리가 나는 사람이 많은데 여성들은 이를 부끄럽게 여긴다. 이는 장에 혈액이 흘러들어왔다는 증거다.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 도리어 몸이 정상 상태를 되찾았다는 놀라운 징후다. 몸 전체를 이완시켜 피를 돌게 하는 방법을 혼자서 실천할 수 있게끔 고안한 것이 이 장에서 소개하는 오목긴장 완화법이다.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면 몸이 이완되어 장과 근육이 부드러워짐으로 온갖 불편하고 불쾌한 증상이 사라질 것이다. 매우 간단하면서도 놀랄 정도로 효과적인 방법이니 반드시 해보자. 최초로 공개하는 오목긴장 완화법 오목긴장 완화법의 기본은 압박법이다. 손으로 오목을 2, 3분간 꾹 눌렀다가 떼는 방법이다. 특히 수축하기 쉬운 근육 가장자리, 뼈와 근육이 맞붙은 부위를 중심으로 해서 손으로 2, 3분 정도 압박을 가했다가 뗀다. 그러면 반발하는 힘이 생겨서 혈액이 다시 흐름으로 근육이 유연해진다. 이 장에서 공개하는 긴장 완화법은 통증을 참아내게 하면서 뭉친 근육을 펴는 방식에 몸에 부담을 주는 요법이 결코 아니다. 압력을 가하면 근육이 저절로 되돌아가는 힘을 깨쳐서 자연치유력을 발휘하기 시작한다는 원리에서 구한된 것이다. 긴장 완화법의 효과를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방법은 오목 전부를 풀어주는 것이다. 오목의 긴장이 풀리면 단단했던 온몸의 근육이 부드러워지면서 장을 비롯한 모든 내장이 이완된다. 그러면 몸에 쓸데없이 가해졌던 힘이 빠져나가서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 들 것이다. 이처럼 기분 좋은 감각을 뇌가 받아들이게 되면 자연히 부교감 신경이 작용하기 시작해 일상생활에서도 덜 긴장할 수 있게 된다. 오목의 긴장을 전부 풀어주는 경우에는 먼저 말단인 손목, 발목, 젖꼭지 목, 목을 자극한 뒤에 허리목을 풀어주자. 말단에서 중심을 향해 풀어준 뒤에 중심인 허리목을 풀어주면 온몸을 긴장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 시간이 별로 없을 때는 어느 곳이든 한두 곳만 풀어줘도 좋다. 각 목의 긴장 완화법 설명에는 특히 어떤 증상에 효과가 크다는 내용도 써두었다. 그 중에서도 어깨 결림은 손목과 목을, 변비라면 허리목을 풀어주는 식으로 통증이나 불쾌 증상이 있는 부분과 연결된 근육근을 자극하면 더욱 효과가 커진다는 말은 틀림없다. 긴장 완화법은 휴식시간이나 전철 안에서, TV를 보면서 등 자투리 시간에 할 수 있는 방법이니 생각날 때마다 해보자. 4주만 지속적으로 하면 몸 전체의 긴장이 풀리며 내장이 부드러워진다. 오목 긴장 완화법의 기본 원리 압박법으로 긴장을 완화한다. 즉, 손으로 목을 2, 3분간 꾹 누른 후 손을 뗀다. 그러면 근육이 저절로 되돌아가는 힘을 깨쳐서 자연치유력을 발휘하기 시작한다. 손목, 발목, 젖꼭지 목, 목, 허리목 순으로 풀어준다. 시간이 없을 때는 어느 곳이든 한두 군데의 목을 꾸준히 풀어준다. 4주간 지속한다. 몸에 열이 있거나 골절, 피부 염증이 있을 때는 하지 않는다. 지병이 있으면 의사와 미리 상담한다. 손목이 풀리는 긴장 완화법 손목이 굳어있다는 느낌은 그만큼 손목이 긴장되었음을 말해준다. 손목에는 작은 뼈 8개가 있는데 이 뼈들이 긴장하면 서로 얽혀서 부딪힘으로 손목이 뻣뻣해진다. 이럴 때 손목을 압박해서 풀어주면 그 부위에 혈류가 촉진되면서 힘줄과 근육 등의 긴장이 완화되어 8개의 뼈들 사이에 틈새가 생겨난다. 그뿐만 아니라 팔꿈치를 향해 압력을 가하면 팔에 부하가 걸려 혈류가 좋아짐으로 팔 근육도 이완된다. 근막들이 복부까지 기능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팔의 움직임은 어깨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팔 근육이 긴장하면 기능적으로 내장 주변의 근육을 지나치게 긴장하게 만든다. 이러한 팔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내장의 기능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손목과 팔에서 혈류가 원활해져 손목뼈의 긴장이 풀리면 자연히 팔꿈치 관절도 이완되고 어깨 관절도 풀리기 시작한다. 어깨 부근의 긴장이 완화되면 옆구리 근처의 근육도 이완되기 시작하므로 사람에 따라서는 배에서 꾸르륵 소리가 날 수도 있다. 옆구리 근처의 근육이 풀리면 그 주위의 근육도 이완되기에 결과적으로 장 주변 근육의 긴장이 전부 풀린다. 특히 이런 증상의 효과가 크다. 어깨에 결림이 있을 때 어깨가 올라가지 않을 때 견갑골, 어깨뼈의 움직임이 나쁠 때 손목 건초염이 있을 때 손목이 풀리는 긴장 완화법 1. 손목의 새끼손가락 쪽에 툭 붉어진 뼈 골경상 돌기에서 손가락 쪽으로 조금 다가간 부분을 다른 쪽 손으로 꽉 잡는다. 그대로 2, 3분간 압박을 한다. 강도는 아프면서도 시원한 정도가 기준이다. 2. 그 상태에서 마치 팔꿈치 쪽으로 눌러가는 것처럼 힘을 주면서 손목을 약 1분간 압박한다. 반대쪽 손목에도 같은 요령으로 실시한다. 집게손가락과 새끼손가락은 걸쳐놓기만 하고 약손가락은 가운데 손가락에 힘을 보탠다. 발목이 풀리는 긴장 완화법 현대인들은 복잡한 생활 환경과 스트레스 등의 이유로 심신이 늘 긴장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심리적 스트레스는 일상생활에서의 모든 동작을 할 때 필요한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만들고 이러한 습관이 오래되면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몸을 만성적인 긴장 상태로 만들어버린다. 중국 무술이나 기공, 태극권 등에서 기본이 되는 자세로 참장공이란 수련법이 있다. 이는 의식으로 인해 긴장되어 있던 것을 자연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수련법이다. 비슷한 원리로 골프공을 이용해 발바닥의 반사점을 자극해주면 지면 반발력이 경락을 순환시켜 내부 장기에 영향을 주게 되고 몸을 이완시켜주는 효과가 있다. 우리 몸은 엄지발가락이 붙은 부분의 뼈와 새끼발가락이 붙은 부분의 뼈 그리고 발꿈치뼈를 기반으로 아치를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몸무게를 지탱하기 때문에 바닥에 발을 딛고 서면 발바닥 전체가 바닥에 닿지 않는다. 요컨대 발바닥의 아치가 튼튼하면 발바닥으로 몸무게를 충분히 떠받칠 수 있기에 다른 부분에 부담을 줄 필요가 없어진다. 그런데 몸 어딘가가 불편한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는 발가락들이 갑갑할 정도로 한쪽으로 모여 있어서 발바닥 아치의 균형이 무너져 있다. 그런 경우에는 자세나 걸음걸이가 한쪽으로 쏠리고 근육의 움직임이 어느 한 방향으로 치우치면 그 영향을 받아서 장이 단단해지고 골반 및 그 주변 근육이 장쪽으로 끌어당겨진다. 그러면 고관절의 움직임 범위가 좁아져 다리 근육도 뻣뻣해짐으로 발바닥 아치의 균형이 깨진다. 이런 현상 때문에 발이 쉽게 피로해지고 발목도 딱딱해진다. 효율적으로 몸무게를 지탱할 수 없어서 무릎과 고관절의 부담이 감으로 결국에는 까치발을 하기가 어려워지거나 아킬레스건이 약해져 끊어지기가 쉽다. 이때 발가락의 사이사이를 벌어지게 하는 동작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발목에도 손목처럼 작은 뼈 7개가 다닥다닥 붙어있는데 발가락 사이를 벌림으로써 발바닥 한가운데의 아치가 더 움푹해져서 몸무게의 중심이 잘 잡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발바닥으로 몸 전체를 지탱하게 되어 골반이 편안해지고 상체도 안정되어 간다. 발목 긴장 완화법을 며칠만 지속하면 허리가 감당해야 할 부담이 덜어져 허리가 본디 위치로 되돌아간다. 그런 점에서 발목의 긴장을 풀어주는데 발가락 불리기는 아주 유용한 도구다. 우리 발의 바닥에는 근막이 있고 등 부위에는 근육이 많이 붙어있는데 발가락 불리기를 끼우면 이 근막과 근육의 긴장이 풀리기 때문에 발가락을 벌리기가 수월해진다. 발목이 이완되면 골반의 장골, 엉덩뼈 윗부분까지 부드러워지며 이 효과는 골반의 자리를 잡고 있는 장기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여성은 골반 안에 있는 자궁 등 생식기관에 긴장이 풀려 혈액이나 림프 등의 흐름이 촉진되고 신진대사가 활발해져서 몸 전체가 따뜻해진다. 요추, 허리뼈와 청고를 잇는 관절이 받는 부담도 줄어들기 때문에 허리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하면서 무리 없이 설 수 있게 된다. 발바닥에 자극을 주면 발에 쌓인 젖산 등의 피로물질을 혈류와 함께 심장을 향해 흐르게 해서 오줌과 함께 배출된다. 마사지 후에는 물 한 잔을 마셔두면 혈액 속에 흐르는 노폐물도 오줌과 함께 배출된다. 특히 이런 증상의 효과가 크다. 냉증이 있을 때, 변비 때문에 힘들 때, 다리가 자주 부을 때, 고관절이 아플 때, 평발인 경우, 오다리인 경우, 발이 쉽게 피곤해지는 경우, 개복 수술을 받은 뒤에 배 근육에 응어리가 생긴 경우, 발목이 풀리는 긴장 완화법 발가락 불리기를 발가락에 끼운 채 발바닥으로 알사탕을 굴린다. 골프공 크기의 알사탕, 골프공은 아프니 같은 크기의 알사탕을 쓰는 것이 좋다. 생활용품에서 파는 발가락 불리기, 티슈 한 장을 넷으로 등분한 뒤에 동그랗게 말아서 발가락 사이에 끼워도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발목의 긴장을 힘으로 풀어주려고 하다가는 무리한 자세 때문에 몸에 부담이 생길 수 있으므로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 도구란 페디큐어, 발톱 화장을 할 때 쓰는 발가락 불리기를 말한다. 이것은 생활용품점이나 마트 화장품 코너에서 쉽게 살 수 있다. 발가락 불리기를 한가할 때 발가락 사이에 끼워놓으면 그만이다. TV나 책을 보면서 안락의자에 앉아 쉬는 동안 발가락 불리기를 끼워보자. 될 수 있으면 하루에 20분 동안 끼워놓는 것이 좋다. 집에서라면 발가락 불리기를 끼우고 슬리퍼를 신은 듯이 지내는 것은 물론이고 그대로 잠들어도 괜찮다. 또 발가락 불리기를 끼운 채로 골프공 크기의 알사탕을 바닥에 놓고 집밥듯이 대굴대굴 굴려서 발바닥을 자극하면 더욱 효과가 좋아진다. 목이 풀리는 긴장 완화법 목 부근에는 승모근이라는 대형 근육이 두개골 바로 밑에서 등의 중간 부분까지 뻗어있다. 이 근육은 좌우 견갑골, 어깨뼈 사이를 벌리거나 좁히는 동작을 하고 무거운 머리도 지탱해야 함으로 피로해지기 쉽다. 특히 직장인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구부정한 자세는 승모근을 더욱더 지치게 한다. 등이 앞으로 굽으면 두 견갑골 사이가 벌어짐으로 그 위에 위치한 근육과 혈관은 늘 고무줄처럼 늘어나 있게 된다. 늘어나 있다라는 말은 마치 밀가루 반죽을 얇게 밀어놓은 것 같은 상태라는 뜻이다. 근육이 얇게 펴지면 그 속을 통하는 혈관, 모세혈관 등도 전부 당겨져 얇게 늘어나기에 혈관이 압박되어 혈류가 막히기 쉬워진다. 혈류가 막힌다는 현상은 근육이 딱딱해지는 상태와 같으므로 양 견갑골 사이가 뻐근해지고 만다. 게다가 상반신이 앞으로 휘면 목을 통하는 혈관도 압박되기에 뇌로 가는 혈류가 나빠져서 뇌 속에 이산화탄소가 쌓인다. 그뿐만 아니라 목 주위나 얼굴에 림프도 흐름이 나빠짐으로 머릿속에 노폐물이 축적되어 얼굴이 푸석푸석해지거나 그 빛깔이 어두워진다. 옆 목을 압박해 혈류를 원활하게 하면 승모근과 목 부근의 근육을 이완시키고 머릿속에 쌓인 노폐물도 혈액이 운반해 배출할 수 있다. 그러면 깨끗한 혈액과 림프가 몸속을 돌게 되므로 얼굴빛도 좋아지고 피부도 맑아지며 근육이 탄탄해져서 얼굴이 작아진다. 이렇듯 목의 긴장 완화는 미용면에서도 대단히 효과가 좋다. 특히 이런 증상의 효과가 크다. 두통이 좀처럼 가시지 않을 때, 위와 장, 간의 상태가 시원치 않을 때, 목이나 어깨가 뻐근할 때, 얼굴이 부어있을 때, 안색이 좋지 않을 때, 목이 풀리는 긴장 완화법 1. 뒷목에 두 손을 놓은 뒤에 깍지를 끼고, 그 상태에서 팔꿈치를 움직여서 손바닥의 두꺼운 부분으로 옆목을 가볍게 2, 3분간 압박한다. 목에는 중요한 신경이 많이 통함으로 너무 강하게 압박하지 않는다. 2. 귀 뒤에서부터 어깨 관절까지의 근육들을 움직여 두 팔꿈치를 열고 닫으면서 펌프처럼 압박을 되풀이하고 아래 위로도 움직인다. 이때 목을 압박한 채 1, 2분간 정지해보면 기분이 좋아지고 효과도 더 커진다. 허리목이 풀리는 긴장 완화법 우리 몸의 중심부인 허리목, 허리의 잘록한 부분은 장과 가장 가까운 부위다. 따라서 골반 안에 깊은 부분을 자극하면 근육을 통해 장기, 특히 장을 간접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다. 허리목을 압박하는 사이에 배가 꾸르륵거릴 수도 있다. 이는 장이 활력을 되찾아 현류가 좋아졌다는 증거다. 장이 자극을 받으면 그 주변에 있는 자궁, 생식기, 위, 간, 신장 등의 기능도 자연히 활발해진다. 더구나 내장의 신진대사도 왕성해져서 축적된 지방을 쉽게 태우기 때문에 근육이 탄탄해지고 그 영향으로 허리의 잘록한 부분이 잘 드러나게 된다. 골반 내의 근육에 압력을 가해 현류를 촉진하는 동작은 자율신경을 정상적으로 작용하게 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척추의 아래 끝부분에는 골반을 구성하는 뼈의 하나인 천골, 엉치뼈가 있다. 이 뼈에서 자율신경이 나와 있는데 장골근을 자극하면 대요근과 장요근, 엉덩허리근의 긴장도 풀고 천골을 간접적으로 자극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부교감신경이 작용함으로 내장의 긴장이 이완되어 장기능도 좋아진다. 장이 이완되면 골반의 긴장이 완화되고 근육도 부드럽게 풀리는 선순환이 시작된다. 허리목의 긴장을 풀어주면 자세도 좋아진다. 장골의 둥그런 윗부분이 이완되면 그곳에서부터 늑골, 갈비뼈까지 붙어있는 내복사근이라는 근육의 긴장이 풀리고 흉곽도 원위치로 돌아간다. 그러면 그 부위에 겹쳐있던 견갑골, 어깨뼈도 정상적인 위치를 되찾게 되어 등줄기가 쭉 펴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특히 이런 증상의 효과가 크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으로 신경이 쓰일 때, 변비 때문에 괴로울 때, 개복수술 등을 받은 뒤에 배 근육에 응어리가 생겼을 때, 저체온과 냉증이 있을 때, 불임증이 있을 때, 척추관 협착증과 요통이 있을 때, 허리목이 풀리는 긴장 완화법 1. 엄지손가락이 몸의 앞면에 오도록 두 손으로 허리를 잡는다. 앞에서 보면 팔의 안쪽이 이등변 삼각형을 이룬 모습이다. 이때 골반의 가장 윗부분에 산처럼 불룩 나온 큰 뼈, 엉덩뼈 윗부분의 곡선 부분보다 조금 위에다 엄지손가락을 대고 허리를 단단히 잡는다. 2. 어깨와 손목이 고정되면 팔꿈치를 새가 날개짓하듯이 앞뒤로 움직여서 장골근, 엉덩근을 압박한다. 이때 엄지는 장골, 엉덩뼈에 박힐 정도로 세게 눌러서 안쪽을 자극한다. 그리고 팔을 움직이는 주체는 어깨가 아니라 팔꿈치라는 점을 의식하자. 힘껏 내리누르면 앓는 소리가 날 정도로 아플 수도 있으므로 처음에는 천천히 압박해야 한다. 2, 3분간 계속한다. 아픔을 참고 견디면서 자극하다가는 근막에 염증이 생길 수 있으니 어디까지나 약간 아프면서도 시원한 느낌이 들 정도로 하는 편이 좋다. 거북이 걸음으로 자율신경을 안정시키자. 시간에 쫓기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처방전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잔디밭에라도 벌러덩 들어누어 멍하게 하늘을 바라보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알다시피 우리에게는 풀밭에 벌러덩 들어누을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다. 이럴 때는 거북이처럼 아주 느리게 걷기가 안성맞춤이다. 거북이처럼 아주 느리게 걷기란 평소 걷는 속도를 20% 정도 의식적으로 줄여서 아주 천천히 걷는 것이다. 예를 들어 평소에 10분 걷는 거리라면 12분 걸리게 걷는다. 이 정도만으로도 마음의 여유가 상당히 생겨난다. 만약 시간이 있다면 더욱더 속도를 늦춰본다. 될 수 있으면 평소보다 3배 정도 느리게 걷도록 권한다. 내가 운영하는 치료소부터 가장 가까운 전철역까지는 걸어서 10분보다 조금 더 걸리지만 고객에게는 시술 후에 여기까지 가는데 20분에서 30분 걸리도록 느리게 걸어서 돌아가세요라고 말한다. 치료소에 올 때는 예약 시간을 지키려고 급하게 걸었겠지만 귀가 시에는 급한 일이 없다면 시간도 비교적 여유롭고 시술 후 근육도 풀렸으므로 천천히 걸어가라고 권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호흡이 저절로 깊어지고 길어짐으로 자율신경이 안정된다. 그리고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꼭 해보기를 바라는 걸음이 자택 현관에서 10미터 떨어진 거리를 2분 걸리게 걷는 것이다. 10미터 거리를 2분 동안 걸으면 얘는 벌써 슬로우모션 세계에 들어선 것이다. 발을 멈추지 않으면서 이 속도로 걸으면 몸이 흔들리지 않도록 힘을 쓰므로 몸도 단련되고 초조해하는 기분이 억제되어 정신력도 강해진다. 다만 퇴근 후나 귀가 도중에 정장 차림으로 이런 동작을 하면 남이 이상한 눈으로 볼지도 모르니 잠시 운동하고 돌아올 때나 캐주얼 웨어를 입고 있을 때 하는 편이 좋겠다. 숨 멈추기 호흡법으로 혈관과 근육을 이완시키자. 보통 우리는 무심코 숨을 들이쉬고 내쉰다. 그런데 조금 다르게 호흡하면 온몸의 근육을 이완시킬 수 있다. 그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1. 입으로 7초간 숨을 내쉰다. 2. 코로 3초간 숨을 들이쉬고 2초간 배에 힘을 넣으면서 숨을 멈추었다가 내쉰다. 이렇게 몇 차례 되풀이하면 그만이다. 여러분도 나와 함께 이 호흡을 해보자. 근육에 기분 좋은 정도의 긴장감이 생긴 것 같지 않은가? 먼저 몸속에 있는 공기를 전부 내뿜은 뒤에 3초간 공기를 들이마시면 온몸에 혈액이 돌기 시작한다. 그 뒤에 숨을 멈추는 것으로 혈압을 변화시킬 수 있다. 알다시피 호흡을 중지한다는 말은 산소도 흡입하지 않고 이산화탄소도 배출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 몸에 뚜껑을 만들어서 닫는다는 의미이다. 몸의 뚜껑을 닫아버리면 혈관의 압력이 가해진다. 압박받은 혈관은 순식간에 팽창하지만 곧바로 숨을 내쉬면 수축한다. 이때 근육도 혈관과 함께 팽창하고 수축한다. 이는 근육 속에 혈관이 있어서다. 팽창과 수축이 반복됨으로써 근육이 한꺼번에 이완되어 신진대사가 원활해진다. 대사작용이 활발해지면 당연히 자율신경도 균형을 이루게 된다. 또한 혈관에 가해진 압력이 사라지며 혈류가 빨라짐으로 혈관 벽에 덕지덕지 달라붙어 있는 노폐물도 떠내려간다. 요컨대 혈액 내 독소가 제거되는 일거양득의 호흡법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호흡법으로 효과를 거두려면 미리 혈관을 촉촉하면서 탄력이 있게 만들어 놓아야 한다. 왜냐하면 노화로 너덜너덜해진 혈관은 팽창과 수축에 남아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평소 미네랄과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면 혈관 건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따뜻한 우롱차를 마셔서 내장의 기름기를 씻어내자. 장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지켜야 할 수분 섭취 요령이 있다. 그것은 기름진 음식을 먹을 때 찬물을 마시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기름이 위 속에서 굳어버리기 때문이다. 프라이팬에 쇠고기를 구운 뒤에 그대로 식히면 하얀 쇠기름 같은 물질이 생기지 않는가? 그것은 기름이 식어서 굳은 상태다. 기름기가 많은 요리를 먹으면서 차가운 물을 마시면 그와 같은 현상이 위 속에서 일어난다. 그러면 굳은 기름 덩어리가 그대로 장에 흘러들어감으로 장벽에도 그 응어리가 달라붙고 만다. 이렇게 장벽이 오염되면 영양의 소화 흡수가 안 될 뿐만 아니라 변비도 생긴다. 그리고 변비를 내버려두면 장이 오염되어서 장에서 만들어지는 혈액도 깨끗하지 않다. 그러면 그 영양이 피부에까지 미쳐서 문드러짐, 검은 반점, 굳은 살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흔히 피부와 장이 관계가 있다고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더구나 정신 상태도 안정감을 잃어버리고 초조해지기 시작한다. 실제로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은 장이 오염되어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을 정도로 마음과 장의 관계는 깊다. 그러므로 장이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기름진 음식을 먹을 때는 찬 음료가 좋지 않다는 점을 꼭 기억해두자. 중국인은 음식을 먹으면서 따끈한 우롱차를 마시는 습관이 있는데 그 까닭은 우롱차에 기름을 녹이는 굉장한 힘이 있어서다. 실제로 지방질이 많은 음식을 먹을 때 우롱차를 함께 마시면 기름이 위나 장에 쌓이지 않는다. 반면에 그 정도로 힘이 강하기 때문에 빈속에 우롱차를 마시면 위나 장이 상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자. 하지만 요새 시판되고 있는 우롱차에는 어떤 성분으로 만들어졌는지 모를 정도로 화학성분이 잔뜩 들어있다. 마실 때는 귀찮더라도 찻잎을 우려서 마시는 것이 몸에 이롭다. 우롱차가 없다면 끓인 맹물로 대신해도 좋다. 기름이 묻은 그릇을 끓인 물에 씻으면 기름이 녹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따뜻한 맹물을 마시면 음식이 들어있는 지방도 녹는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온하고 평안한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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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